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며 지장 경제를 지키며 합리 동맹을 통해 위대한 대한민국을 여러분이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 대세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부모님이며 위대한 우리 민족의 승리인 것입니다 문진 정권은 너라 세게 하는 것입니다 문진 정권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재혁명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부터 무제석방으로 재혁명 박근혜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 깨끗한 대통령으로 우리 역사의 맹이단 맹이환 기숙학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의도의 20대 국회 여의도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심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의도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여러분이 바꿔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며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며 세계의 여러 나라와 함께 어깨를 나라게 하며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구부능선까지 왔습니다 모든 전북들 인간이 돼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라잡고 위대한 대한민국이 세계 속으로 전진전진전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보태주십시오 다시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